안녕하세요 걸스의 미나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신 분 많으시죠? 온몸을 상쾌하게 튼튼하게 저와 함께 체조 수동 시작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템션은 건강에너지 업! 돌려요 돌려 발목 운동 발목을 돌려 튼튼하게 띄가요 띄가 앞뒤로 뒤로 앞으로 튼튼하게 살어요 으쌰샤 힘차게 발목도 무름도 튼튼하게 오케이 제발 스텝 띄가 튕겨요 튕겨 옆으로 부끄러워 말고 튕겨요 튕겨요 튕겨 앞뒤로 앞으로 뒤로 튼튼하게 튕겨요 돌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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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움직여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띄 쭉 받아요 앉아요 쭉 받아요 놀라요 양팔 벌려 각을 세워요 까딱까딱 손목을 튼튼하게 쭉쭉 받아요 손목 운동 위아래로 빠져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띄 쭉 돌려요 돌려 어깨 운동 착하게 돌리고 크게 돌리고 가슴을 쫓겨요 당당하게 쫙쫙 펴봐요 튼튼하게 돌리면 나가요 나처럼 돌려요 돌려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띄 쭉 받아 옆구리 운동 쭉 받아 튼튼하게 빅 돌아디보고 인사해요 삑 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퀵 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이쪽툭 쪽 리듬을 잡아요 툭 등 흔들어 튼튼하게 쭉쭉 뻗어 인사해요 툭 등 흔들어 튼튼하게 셋 바이 스텝 띄 쭉 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들어 전장 구경 쭉 숙여요 번쩍 들어요 좌우로 모금도 튼튼하게